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자 마리클레르 프로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의 마리클레르 프로필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뽀글뽀글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데 그림 못 그려도 다른 거 잘하면 되니까요 복명 정동원 글씨는 잘 써요 생년월일 놀라지 마세요 2007년생입니다 별명은 정말 많은데 제가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거 왕자님 그리고 우주대스타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음이 MBTI인데 예전에 나온 거 이번에 나온 거를 두 개 다 적어놓을게요 일단 예스 오늘은 살짝 이쪽이 가 있어요 오늘 또 촬영장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인데 가끔은 아예 할 때가 있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랬구나 너가 많이 우울했구나 내가 옆에서 위로해줄게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기분도 풀고 그러자 우울한데 머리를 왜 잘라 티가 들어가는 네 뒤에 거고 지금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오케이 딱 바로 세 개가 떠오르네요 일단 첫 번째가 가수 가수 정동원 또 이번에 또 정말 좋은 소식을 갖고 왔죠 배우 정동원 학생 오늘도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동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 안녕 얘들아 나는 어 1학년 3반 정동원이라고 해 잘 지내보자 자주 쓰는 이모티콘 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못 그리는데 이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항상 따봉 여기 진짜 많이 써요 네 넵 예썰 이걸 하고 탁 이거 세 개 붙이거든요 이걸 따봉을 오늘 촬영도 따봉 새로 생긴 취미 또는 관심사 드라마 올 영화 시청하기 연기도 이제 처음 도전해보고 하니까 아 정말 이게 어려운 그런 분야구나 하고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다시 보게 되면 또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 작품들을 계속 아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했겠다 하면서 조금씩 상상을 하면서 좀 보고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어 일단 마음가짐 같은 건데 좀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하고 이런 거를 좀 이겨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수 활동을 하면서는 아 담에 하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아가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야에 한번 해본 것도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 요즘 이거 밖에 안 시켜 먹어요 곱돌이탕 아 이거에 당면 추가 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오늘도 그거 먹을 거예요 지금 이거 촬영 끝나고도 그거 먹을 거고 여러분도 꼭 오늘 저녁은 곱돌이탕입니다 네 가장 존경하는 선배 박효신 선배님 항상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 소리는 정말 예쁘게 저렇게 내야 되는구나 항상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황정민 선배님 너무 멋있고 선배님이 나오는 작품을 안 본 게 없습니다 정말 다 챙겨 오고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고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두 선배님 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 이거는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임영훈 군 저희 둘이서 하는 호칭이 있거든요 전화하면 어디시죠? 정동원 군? 이래요 그럼 저도 이제 집입니다 임영훈 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주 만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내 플레이리스트를 채운 음악 자 악뮤 그리고 시앤블루 요즘 악뮤 선배님들도 이번에 신곡 나왔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정말 많이 듣고 네가 날 떠날 거란 직감이 와 너무 좋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노래 혹은 무대 제 노래 중에 정말 신나고 춤도 많아서 애착이 가는 노래입니다 벤놀이라는 노래거든요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자 2024년 목표 목표 180cm 되기 173, 4 정도 되거든요 지금 키가 만족은 해요 만족하는데 그래도 180이 되면 지금 옷도 이게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길어져서 다리가 조금 욕심이지만 이번 연도 180cm 되기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화 뉴노멀에서의 나 제가 그쪽에서 배역이 이승진이라는 학생인데요 영웅이 되고 싶은 10대 학생 승진이라는 아이가 되게 시험 점수에도 되게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정말 그냥 일반 학생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진짜 영웅이 되고 싶다 멋있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건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그런 10대 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영화 보러 오셨네요 다시 한번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선배님들과 또 정말 영광스러운 작품 찍게 됐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또 좋은 추억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우 정동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화 뉴노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정동훈의 마리클레를 또 프로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질문들 받고 여러분에게 답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 영화 뉴노멀이 11월 8일에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첫 영화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화관 가서 많이 관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뉴노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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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